딸 둘을 데리고 이혼하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산 40대 여성 강 씨. 자신과 비슷한 돌싱에다가 이성에게는 철벽을 치던 수영 강사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철벽, 알고 보니 아무에게나 열려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영 제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고 강 씨는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주먹으로 벽을 치질 않나 식음을 전폐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등 협박에 자해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거짓말과 외도, 자해를 반복하는 이 남성과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4반 가족분의 사연 제보입니다. 안전이별을 하고 싶으시다.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좀 볼까요? 네, 40대 여성 강 모 씨인데요. 딸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애들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고서는 남성들에게는 철벽을 치고 지내왔는데 우연히 지인 모임 나갔다가 비슷한 처지의 돌싱남 한 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는 3살 연상 남성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겁니다. 철벽남으로 보였거든요. 이 남성이 신기하기도 하고 좀 호기심도 생겼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강 씨 생각에 수영 강사로 일하면 아무래도 여성 회원들도 많이 접할 거고 또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도 생길 것 같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남성은 이혼하고 나서는 줄곧 찡그리였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부모님께 맡겨놓고는 양육기비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굉장히 건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겠죠. 그렇죠. 동변상면을 느낀 겁니다. 강 씨도 이혼한 지 5년 됐는데 혼자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이 남성도 이혼한 지 4년 됐는데 아이 한 명 키우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열린 데다가 이제 말을 좀 하게 됐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억척스럽게 혼자 살다가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고 아 뭐 재혼을 떠나서 이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면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친해졌습니다. 그렇죠. 남녀가 교제하면 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고 돌식으로 만나도 연애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몇 개월간 교제 기간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여행도 가게 됐는데 뭐 여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남자가 해외에 볼 일이 있는데 같이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남성은 또 어떤 일을 봐야 되니까 숙소에서 기다려야 될 상황에 남자가 노트북을 주면서 이거 좀 보든지 영화 이런 거 보라고 했는데 이 노트북을 받은 다음에 뭔가 검색을 하다가 화면이 좀 꺼지고 뭐 이러다가 다시 켰는데 폴더 사진 폴더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사진은 좀 어떤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 좋은 걸 좀 보게 돼요. 이것저것 예전 사진 모습을 보다가 최근에 지금 저 낯선 여자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사진이 있는 노트북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맡겼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글쎄요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너무 자기가 들켜도 상관없다 당당하다 이런 억지를 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 찍은 시점이 이 지금 제보자를 만난 이후랍니다. 그럼 당연히 따져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건 내가 수영 가르친 제자야. 얼마 전에 경기 왔을 때 응원처 들렀다가 같이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제보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깨름튀한 게 있으면 저걸 안 좋겠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을 거예요. 나이 차가 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글자가 들어 자식벌되는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에이 진짠가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일단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강 씨도 촉이 없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오피스텔에서 이 남자친구가 본인 만나기 전에 쓰던 옛날 휴대전화들을 보게 됐던 건데 그 안을 보니까 거기에 그 제자라는 사람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던 거죠.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발뺌 못할 연애 증거였습니다. 강 씨는 남자친구의 뻔뻔한 거짓말에도 화가 나고 철병남인 줄 알았더니 남자친구에 속았다는 어떤 배신감도 들고 또 이 여성을 만나는 와중에 자기랑 바람을 피운 거라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다리였습니다. 양다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알게 된 이상 사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 제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너만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를 사랑했건 안했건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증거가 너무 많은데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계속 매달리면서 강 씨를 힘들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매달림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 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언젠가는 일본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 꼬치를 그 꼬챙이로 자기 손등을 탁 찍어서 크게 들어가서 박힌 거 쳐들고 있고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갖고 얼굴에서부터 피가 흐르면 밑으로 흐르니까 몸이 피범벅이 되잖아요. 그리고 칼을 머리에 들고 그 한 방금씩 그러고 나면 그 집에는 칼이고 가위가 제가 딱 갖다 버리고 숨겨놓고 무서운 거예요. 저는.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남성은 자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자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해 행동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 남성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치고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느니 너 때문에 지금 식음을 정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거나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일을 수시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두렵고 떨려서 사실 법적으로도 이 정도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짓을 반복을 하니까 119에 신고하고 경찰 불러부르고 이런 경우까지도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상희 교수님께는 잠시 뒤에 마무리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공급증 짚어보죠. 자 양다리 남친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이별을 할 수 있겠느냐 진짜 오죽 무섭고 답답하시면 저런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질문하셨겠어요? 교수님. 이분의 상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좀 병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정말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행동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계선형 인격장애라고 해서 정서가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경계선형 인격장애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런 이성관계예요. 여기서 손등이 꼬채니를 찔른다거나 아니면 피범벅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협박을 한다거나 수면제를 털어먹는다던가 털어낸다던가 자살하겠다고 얘기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의 정서 불안정을 나타내는데 본인의 병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또 착하고 마음이 약한 여자분은 나 너무 착해서 나 사랑해서 이러니까 내가 버리면 정말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병리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하고는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면 안전이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을 자극하는 언어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별을 단호하게 얘기하시되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다시 받아주는 게 반복돼서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면 위험하다고 판단이 있으신다면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또 해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체계 지지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돼요. 가족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또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까지 내가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119에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던 기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분명히 법만으로 해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 소장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심리제문고나 이런 분들의 도움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여성분이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도움도 받으면서 공권력의 도움까지도 있어야 이 남성으로서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할 수 있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원로 개그맨은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린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말이죠. 그거 보면서 아, 무슨 세기의 로맨스.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죠. 다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사연도 보내셨으니까 지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얻든 어쨌든 간에 지금 결단을 하신 게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달코미님, 빨리 차단하시고 그 사람의 세상에서 도망치세요 하셨고요. 진보라님, 여자분 잠적하세요. 저 남자 못 고칩니다. K-스타님, 이러다 사건이 일어날까 너무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모았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포